김민희 현실 내가 하나씩 다 골랐어요 시민이 부터 한 번 이번에는 뽑은 거 마지막으로 꼴등부터 열자 꼴등부터 내가 꼴등했으니까 제가 먼저 올게요 형 과연? 나 안 본다 관광시 주세요 일단 개봉하세요 눈 감으세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축하드려요 은승인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저 사실 팬 마케팅에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 왜 근데 눈물이 글썽거리냐? 관심이 참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 그럼, 팬화족이 제가 이제 좀 있다가 조금, 뭐 부족 들 QUI, 물 좀 더 오세요 자판기에서 음료수 좀 wordt 야 우린 자자! 자, 그리고 제가 수현식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? 영화, 영화예요?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태웅님의 팬매니저를 비키세요 비키세요 방송에 나오면 안 돼요 왜요? 제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슬퍼 인전 조금 이따가 스윙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슬퍼였습니다 태웅 형 파이팅 태웅 매니저님 파이팅 오늘 무대도 5명이서 쓸까요? 태웅 상원님 파이팅 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줄 줄 여기 줄을 좀 열을 맞춰서 서야될 것 같아요 2열이죠 2열 2열로 2열로 뽑으셨나요? 안 뽑았다고요? 여러분들 줄을 좀 잘 맞춰주셔야 제가 갈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지금 미니 팬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아 미니 팬미팅이었어요? 약간 만나는 그런 자리니까 왜 그걸 여기 와서 알려주세요 전부터 알려주셨어요 전부터 알게 들었잖아 우성씨가 못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? 들었어요? 아니요 빨리 도장 찍으세요 팬미팅이 모두 슬퍼의 편지지만 저 편지는 소중하니까 각각 잡고 받아요 고마워요 제거 주세요 제거 감사합니다 저거 없어요 내가 뽑아볼게요 오빠가 뽑아볼게요 아니아니아니 아 자 불러주세요 팽팽팽팽팽팽 안녕하세요 태빈이 도장 태빈이 도장 태빈이 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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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혹시 아까 멤버들한테 편지나 선물을 전달을 못했다 하는 분들 계신가요? 다 전달하셨군요 오케이 네 여러분들 내일 인생 새벽 5시 반이니깐요 네 5시 반이니깐요 네 5시 반이니깐요 티타코파시보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지금 도장 찍어주는 일을 끝냈는데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제 들어가서 공지도 올리고 이제 친구들 스누퍼 친구들 이제 SNS 올리는 것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바쁠 것 같아요 아 힘들다 아 아 무겁네요 어 조심하세요 아이구야 자네 팬 매니저라면 빠질 수 없는 저희 카페 등업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등업을 기다리고 계신데 이럴 때 빨리 준혜원 준혜원님들을 빨리 정혜원으로 바꾸는 게 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등업을 하시려면은 영문과 한글을 이렇게 조합해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특수문자를 쓰시면 안 돼요 네 단호가다 보면은 이렇게 특수문자를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영문이랑 한글을 이렇게 합쳐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그런 분들은 아쉽게 등업이 안 됩니다 다시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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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한글자막 네 스누퍼 잠깐 보여주세요 네? 모여봐요 왜요? 모여요 왜요? 여기 저희 3번 오신 팬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저희 유튜때 거 아니에요? 드려야 돼 그 애롤더예요 애롤더 그거 아닙니까? 그거? 텔렁탕? 저 이거 언제 척 쉬버스 골탕 아닙니까? 골탕? 골탕 먹는 거야? 여기 용마랜드도 있어요. 우와. 저 이거 약간... 용마랜드. 이걸 사인을 해야 되나요? 팬맨이 저기? 알겠습니다. 옛날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와 수현이 머리 은색이네. 은색이다. 머리... 바지 뭡니까, 이거? 땡땡이. 지금 여기 함정카드 두 명 있는데, 지금? 나 맞아. 제가 투잡을 띄고 있어요. 진짜. 일주일 때랑 싸인도 많이 붙였네. 와... 너무 오랜만이네요. 와... 저 혼자 딴 데...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쵸? 네, 싸인 모두 다 완료했는데요. 저희 팬분들께 소중하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네,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이들 팬매니저 역할을 했는데 정말 힘드네요. 도장 찍어주는 거랑 그리고 또 팬카 배틀어 받는 거랑 공지 올리는 거랑 그리고 또 팬들한테 드릴 물품 정리하는 거랑 이 외에도 정말 수만 가지의 수만 가지? 수십 가지? 수백 가지의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이 근로자인 아니잖아요. 어... 모든 근로자 여러분들을 정말..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모두 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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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